안녕하세요. 저는 무슨 생각 동안 본인 성화인 작가라고 합니다. 이번 전시에서 주관에 관한 작품을 인생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랑, 슬픔, 질문 이렇게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. 저는 이렇게 내면 생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살면서 내면 생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큰 부분을 집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작품들을 만들겠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만들겠습니다.